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재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중국 티탄 스포츠라는 매체랑 아시아의 폭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위클리 등의 매체들이 모여서 만든 상이 있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싶은 상일 텐데 이 상의 공식 이름이 베스트 풋볼러 인 아시아 어워즈라고 합니다. 이제 발롱도르라고 또 상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아시아 발롱도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발롱도르를 본따서 아시아의 발롱도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중국 티탄 스포츠가 하게 되었고 이제 AFC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에서 된 클럽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이제 AFC 국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의 후보자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2020년은 어떻게 됐냐. 손흥민 선수가 당연하게도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까 전에 2013년도에 이 상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4년도 레버쿠젠에서 뛰던 시절에 처음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4, 15, 17, 18, 19, 20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발롱도르랑 상당히 이제 투표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이제 아시아 37개 국가에서 온 기자분들 그리고 14명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라 하면 외신들 외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투표를 더해서 수상자를 가리게 되고요. 이제 5등까지 이제 각 심사위원들이 5등까지 뽑을 수 있는데 1등표가 이제 6점, 6포인트 그리고 2위가 4점, 3위가 3점, 4위가 2점, 5위가 1점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1위표를 무려 45장을 받았고요. 2위표가 4장이었습니다. 이제 3위, 4위, 5위표는 없었고요. 그래서 1위가 손흥민 선수였고 2위가 이란의 제니트에서 뛰고 있는 아즈문 선수 아즈문 선수는 1위표를 1장 받았고 2위표가 11장, 3위표가 10장, 4위표 4장, 5위표가 1장이었습니다. 아마 1위표는 이란 기자가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3위가 울산의 주니호 선수였고요. 이제 울산의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주니호 선수였고 4위가 비셀고베에서 뛰는 이니에스타, 그리고 5위가 울산의 윤빛가람 선수였습니다. 이제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투표를 했느냐? 또 이제 저희 골닷컴에서 이제 몸담으셨던 서호정 칼럼리스트 저희 선배께서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대표로 또 서호정 선배께서는 또 어떻게 투표를 했나 봤더니 1위는 이제 손흥민 선수 지목을 했고 2위가 아즈문, 3위가 주니호, 4위가 이제 장수스닝의 이제 테쉐이라 그리고 5위가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득표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1위표가 45장, 2위표가 4장 총 286점으로 35%의 득표율을 차지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즈문 선수 2위 이제 뭐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수상한 거 정말 저희는 좀 축하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고요. 여기에 또 각국 외신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평가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그냥 평범하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였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선수가 됐다라고 했고요. 스포츠 아시아의 첸 이홍 기자가 중국 쪽 기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뉴욕타임즈의 탈익판자 기자가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새로운 수준으로 거듭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순위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하산인 무바라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세계는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냐 아니냐. 일단 적어도 이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AFP 통신에 피터 스태빙스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티탄 스포츠 지면에 남겼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의 보수적인 전술 아래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뻐할까? 그러면서 이런 수비를 위주로 하는 팀에 불만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뭐 넥스트 스텝, 다음 이적. 그리고 몇몇 팀들은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토트넘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재계약 협상이 킵, 스탑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그렇게 공신력 있는 매체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레알마드리드 이적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위상을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돈발롱이라고 대표적인 매체가 있죠. 거기서도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레알 이적서를 다뤘는데 물론 거기가 상당히 좀 허무맹량한 매체지만 꼭 레알에 가지 않더라도 그의 근접한 수준의 팀을 갈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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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